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리몬 북수 출판사에서 펴낸 고코로야 진노스케의 지음 정지영 온 김에 나는 왜 화도 제대로 못 낼까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 같은 뿌리의 법칙. 잘 생각해보면 본질은 하나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두 부리밖에 없다. 자신의 언행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 타인의 언행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 즉, 내 성격이 나쁘다. 내 행동을 바꾸고 싶다라며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고민하게 하는 사람의 성격을 바꾸고 싶다. 등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다른 듯이 보여도 사실 똑같다. 양쪽 다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곤란을 겪는 것이니 그렇다 쳐도 두 번째는 타인의 언행으로 곤란함을 겪는 것인데도 자신의 문제라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의 문제도 나의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다. 가령 직장에서 매사의 말투가 과격한 Q씨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나? 라고 자신의 내면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과 왜 저 사람은 저런 말투만 쓰는 거야? 라고 Q씨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Q씨의 과격한 말투가 신경쓰인다는 점에서 같다. Q씨가 쓰는 언행에 반응하는 것이다. 즉, Q씨의 말투가 앞서 예로 들었던 꽃가루인 셈이다. 애초에 Q씨의 말투를 신경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타인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내면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무신경한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어. 저 상사가 업무를 지도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라며 타인의 언행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언행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뿌리가 같다. 어느 쪽이나 뿌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 상대방이 못마땅한 것은 자신의 꽃가루 알레르기가 원인인 것이다. 포인트 누군가와 자주 부딪힌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내가 바뀌면 미워하는 상대도 바뀐다. 거울의 법칙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상담할 때 고객들은 자주 이런 내용을 토로했다. 동료 중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스러워요. 주변에 미운 사람이 많아서 괴로워요. 바로 타인의 문제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타인의 문제에 대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찌르고 해집는데 그 행위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한다. 그럴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상대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자신이 바뀌면 고민이 사라지지요. 그러면 대부분 나쁜 건 상대방인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는 옳고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인간관계의 문제가 시작된다. 대화할 때 타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이미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한다. 자신이 옳고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계속 잘못된 언행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나라면 저런 일은 하지 않아 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절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옳고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일이나 모임에서 배제시킨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나쁜 사람이 항상 눈에 띄고 문제로 느껴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문제로 인해 어디에 가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게 된다.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행위를 멈추게 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즉, 자신의 마음가짐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싫어하는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었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재활하고 만다. 타인을 바꾸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바꾸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조건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포인트 항상 나만 옳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자. 감추지 않으면 삶이 편안해진다. 가발의 법칙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성장을 막는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살아간다. 툭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지만 성격 좋은 사람인 척을 하고 원래 상냥한 사람인데도 엄한 상사인 척을 한다. 사실 야한 것을 좋아하지만 전혀 관심 없는 척을 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까닭은 부끄러워서 보기 흉할까 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등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좋은 사람 이상적인 자세 정해진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워진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타깝지만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발을 쓰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상담하는 중에 종종 가발에 비유해 설명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누군가 가발을 착용하면 주변 사람 대부분이 금세 알아차린다. 하지만 당사자가 내가 가발 쓰는 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쉬쉬하며 가발 쓰는 사람 모르게 주의사항이라며 몰래 가르쳐준다. 저 사람은 가발을 쓰니까 그 앞에서는 절대 머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 그런데 아무래도 가발 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 쪽으로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발 쓴 사람 앞에서 일부러 어, 이 머리 가발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성인이라면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만져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먼저 용기내어 내 머리 사실은 가발이야 라고 말하면 그제야 주변 사람들은 어머, 그랬어요? 라고 깜짝 놀란 척을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쉰다. 아, 이제 드디어 머리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가발 쓴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금세 들통난다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루빨리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편이 낫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즐거워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부끄럽다, 보기 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내 보이자. 종종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실패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포인트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라. 타인의 결점 찾기는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다. 피해자 법칙 나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나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완전히 빠져있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스탬프 쿠폰 법칙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 마음속 쿠폰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신은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간다.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주변에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결국 인종받고 싶어 호소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해자다. 가해자가 없으면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속 쿠폰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단점을 들추어낸다. 그 후 단점을 목격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는다. 마지막으로 스탬프로 채워진 쿠폰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한 일을 당했어요.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있어서 괴로워요. 그러면서 연달아 사냥감을 찾는 불행한 여행을 떠난다. 그 결과 자신의 주변에 믿을 수 없는 적들만 오글거리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버린다. 타인의 결점을 찾아 스탬프를 찍는 일은 끝내 어째서 나는 항상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하고 자신의 결점을 찾아 스탬프를 찍는 자악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흔히 피꼬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역시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때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던 패턴을 끊지 못했거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났던 화나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말이 아닌 태도로 표현하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함으로 포기하고 의욕이 없고 오히려 잘나는 척을 하게 된다. 늘 주눅들어 있거나 고집을 부리고 비뚤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비꼬여서 마음을 닫고 스스로 벽을 만들어 상대와 거리를 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무슨 말을 해도 비꼬아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 마음을 닫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자신이 개방적인 사람이 되면 상대방도 기꺼이 마음을 연다는 뜻이다. 이것이 자기 노출이다. 즉 비꼬인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기 바란다. 좀 더 인정해주기 바란다. 좀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실제로는 여리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해보자.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여는 연습이다. 물론 자신의 본심을 전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 포인트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 중 하나를 솔직하게 말해보자. 자신의 내면이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안다. 이스키 통의 법칙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다. 항상 불안하고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어 가치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채워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만족스럽고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면 빼앗고 싶어지거나 질투하거나 불만이 쏙 꽂히는 것이다. 반면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낌으로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저도 모르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타인의 흠을 들추어내게 된다. 마음속으로 항상 경쟁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채워지지 않은 자신을 질책하느라 바쁘다. 계속 자신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 커다란 위스키통을 떠올려보자. 위스키통은 많은 널판지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그 중 한 장의 널판지가 원래 높이의 절반으로 쪼개진다면 어떻게 위스키를 채울 수 있을까? 아마 아무리 큰 통이라도 위스키는 그 쪼개진 널판지 높이까지만 채워질 것이다. 사람은 본래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내용물이 풍성하게 찰랑찰랑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통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 중 몇 장의 널판지가 쪼개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위스키는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부어도 쪼개진 부분으로 위스키는 세고 만다. 만약 널판지가 쪼개지지 않았다면 통에 가득 위스키가 찰 것이다. 흘러 넘칠 정도로 양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과 나누어 마실 수도 있다. 통에 넘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누어도 안심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즐겁고 여유로운 안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통이 깨져있다고 느낀다. 누구든 온전하게 태어났을 텐데도 그렇게 느낀다. 어째서 깨져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깬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통에 널판지를 깨뜨린 사람은 부모나 친구 선생님처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일 경우가 많다. 너는 여기가 잘못되었어. 그런 일은 그만둬. 어째서 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거야. 땡땡이는 이상해. 이런 말들은 전부 너는 부서져 있어 라는 다른 표현이다. 아무리 그 말이 에이범절을 가르치거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깨져 있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구나 부모나 친구 선생님처럼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기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음의 널판지는 깨지지 않았다. 아직 여러분의 통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통이 부서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제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서로 이해하자. 통 안에 위스키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다. 어쩌면 이미 내면이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을지도 모른다. 포인트 대부분의 사람은 온전한 상태로 태어난다. 때로는 제대로 독을 토하라. 착한 거짓말 법칙 좋은 말만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기운이 담긴 말에 대해 알고 있는가?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좋은 말에는 좋은 에너지가 나쁜 말에는 사람을 병들게 할 정도의 독성이 있다고 한다. 자기 개발이나 심리의 세계를 배울 때 당연히 말에 신경 쓰게 된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운이다. 덕분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같은 말을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은 분명히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훌륭한 말이다. 매사에 형식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리 진심이 어려 있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곧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심리 육복 중에 기적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가정해보는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해결된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미래에서 하는 행동 중에 지금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해본다. 그러면 이상적인 미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했을 때 항상 고맙습니다 라며 감사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하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도 최대한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상적인 미래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방법이다. NLP 심리기술 중에도 모델링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언행을 흉내내거나 완전히 그 사람을 모방해서 사고 방식과 신념까지 받아들여 이상적인 상대에 이르는 방법이다. 가령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의 말거릇이 고맙습니다 라면 똑같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처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많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쓰면 긍정적인 타동이 일어나서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사람이 있다. 말로는 고맙습니다 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납득하지 못하거나 분노에 차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행운이네 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럴 때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좋은 말만 사용한다. 그리고 나는 문제없어 라고 태연한 척을 하고 좋은 사람인 척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불평 같은 건 말하지 않아 라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사람의 속마음에는 내뱉지 못한 험담과 불평이 새카맣게 쌓여간다. 그럴 때는 과감히 불평과 험담을 표현해보자. 본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눈 딱 감고 마치 디톡스 하듯이 몸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출한다. 일단 분노를 방출하면 시원해진다. 그런 속마음을 내보내고 산뜻해진 뒤에 다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보자. 다만 지나치게 불평과 험담 불만만 말하면 신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의 배출은 어디까지나 가끔 하기로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토해내자. 참고 쌓아두면 기분이 나빠지고 안색과 표정에 드러난다. 그러면 나에게 시커먼 기운이 감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이 웃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무섭지 않은가. 포인트 부정적인 감정을 감사하다는 말로 무리하게 감추지 않는다. 미숙한 부분 나쁜 부분을 인정한다. 엔드 그리고의 법칙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한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아무리 이해하고 있어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점이 싫고 어떤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미숙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뀌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상태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 앞에 나타난다. 자기 내면에 있는 가상의 적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남으로 부정하고 싸우고 싶어진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틀렸어. 너는 좀 더 이렇게 되어야 해. 라며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눈앞에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상대를 부정하게 된다. 상대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옳고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틀렸어. 하지만 나는 옳아. 나는 옳아.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이런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다. 종교 전쟁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사물을 보는 견해와 사고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정하는 일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자기 내면의 나쁜 부분 약한 부분은 가능하면 어디론가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다. 즉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닫고 싶지 않다고 부정한다. 그럴 때 나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그저 바라보고 아 나쁘고 약한 내 모습을 두려워하는 내가 그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긍정하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지 않아도 되며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면에 있다고 존재를 확인한다. 이렇게 무시하지만 않아도 인정할 수 있다. 머리로도 이론으로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상담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어온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자. 자신의 결정과 나쁜 부분이 싫을 때 여기가 부족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라고 벗으로 부정한다. 나는 약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안 되라고 부정한다. 이때 엔드를 사용해 본다. 나는 약해 그러니까 노력하자. 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나는 옳아 그리고 너도 옳아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일단은 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한다. 안 되는 자신과 그렇지 않은 자신 양쪽 다 존재한다. 어느 쪽을 좋아해도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된다. 다만 부정하지 않는다. 벗으로 전자를 부정하지 말고 양쪽의 존재를 전부 인정한다. 이제부터 벗이 아닌 엔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엔드하면 안도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 할 수 없는 일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인정하면 자신의 그릇 자체가 커질지도 모른다. 포인트 법보다 엔드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이러한 따라서 흥 엔드하며 이동하면 그